안녕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 여름방학 논술 완성 가이드로 찾아뵙게 된 연설의 교육 경영학과 김도빈입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논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름방학 논술 공부법, 즉 여름방학 때 특히 논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술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 논술 전혀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 교수님들이 어떻게 답안을 채점하지? 라는 데에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글을 써보고 제가 합격해서 나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원하는 답안이 있고 그리고 참신하게 쓴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즉 글을 너무 주관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도표 혹은 지문 등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석할지에 대해 문제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걸 착시하게 문제를 푸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 논술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살펴볼 것은 2019학년도 기준으로 논술 전형 학생부 반영 방법이랑 논술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합격자 당락에 큰 좌우를 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러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학년도 기준 학생부 반영 비법을 살펴보면 서강대와 성경관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 6등급까지 0, 4점이 차이 나고 7등급도 0, 4점이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8등급도 0, 6점이 차이 나고 9등급부터 0점입니다. 성경관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5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0, 5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을 보면 생각보다 학생부 반영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표를 살펴보자면 대체적인 학교들이 1등급에서 5등급 사이라면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특히 연세대학교가 2019학년부터 중요하게 바뀐 사항이 있는데요. 논술 100% 즉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이 학생이 9등급이든 1등급이든 점수가 똑같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살펴보자면 내신 5등급 이상의 학생의 경우에는 내가 5등급이니까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0, 5점 정도 깎이는데 뭔가 손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입문 계열을 바탕으로 살펴보자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4개 등급합 7 성형관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2개 등급합 4로 생각보다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 2등급과 한국사 4등급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2017학년도 자료인데요. 경희대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격률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충격률을 칠해놨는데요. 한방 제로 공학과 같은 경우는 28.1%밖에 안되고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65%밖에 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생각보다 충격률이 낮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의 차이입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70%에서 45%로 줄었고요. 한방 제로 공학과 같은 경우는 25%에서 7%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경쟁률을 실제보다 내려갑니다. 즉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은 내신은 낮지만 그것보다 모의회사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논술 전형을 지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논술 공부법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논술 공부법을 2017학년도 연세대 사회계열 문제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논술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부터 보면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문화와 문화 변동에 대한 서로 관점을 비교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에 나타난 마콘도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하라는 말과 상황을 설명하라는 말입니다. 즉 문제가 하나지만 여기서 원하는 답다는 두 감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시문 나와 다를 문화와 문화 변동이라는 비교 관점의 키워드를 통해서 관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 나타난 마콘도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시오라는 것입니다. 즉 비교하는 문제, 설명하는 문제에 대한 답안이 두 가지가 문제 1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 나에 나타난 국가 A의 인공지능 사양 정책에 대한 찬성률의 추이와 그 원인을 제시문 나에 근거하여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의 답안을 설명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제시문 나는 도표이기 때문에 찬성률 추이와 그 원인, 찬성률 추이는 나타나 있지만 원인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찬성률 추이의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나의 도표를 보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의 같은 경우에 제시문 나의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 제시문 나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 1에서 비교 분석한 대로 이것을 끌고 들어와 문제 2번을 푸시면 됩니다. 제가 왜 2017학년도 연세대 사회계열 문제를 선정하였냐면 물론 이 문제가 좋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 1번에서 비교 분석하고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고 문제 2번에서 도표가 나왔으며 문제 1을 바탕으로 이것을 제외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연세대학교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시문 가나다를 살펴보면 제시문 가의 경우에는 마콘도 마을의 문화 변동과 지체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학자의 진짜 주장이 아니라 소설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 고독이라는 소설 작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가 문학에서 발췌했고요. 제시문 나의 경우에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는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말하면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면보를 담고 있구나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략 이후에 이러한 지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하면서 문화 지체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그번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것인데요. 사회 문화에서 발췌하였으며 이것은 학자의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문 다의 경우에는 우리는 전통적 공동체와 그것이 구현한 살아있는 문화를 상시해 버렸다고 말하면서 제시문 나와 비슷하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 즉 문화 변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와 다를 살펴보면 문화 변동에 대해서 똑같이 부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비교 분석하라는 거지? 라는 것을 키포인트로 생각하면서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리비스의 주장이고요. 이것은 똑같이 사회 문화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시문 가, 나, 다를 보면 첫 번째는 교과서에서 발췌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시문 가와 나와 다가 어떻게 발췌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시문 가, 나, 다 중에 연세대의 전통적으로 하나 정도는 문화 작품이 발췌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가 발췌되는 경우가 많고요. 제시문 연세의 2번 문제는 소설이 발췌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화 작품의 하나가 나오고 다른 제시문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학자들의 주장 혹은 사실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 작품뿐만 사실적이고 주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설 작품, 문화 작품도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럼 제시문 가와 나와 다 중에서 제시문 다를 같이 여러분과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시문 다를 독해하려고 결정한 이유가 질문이 생각보다 길기도 하지만 단락별로 이 학자가 단락별로 연세대학교가 원하는 주장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면 우리는 전통적 공동체와 그것이 구현한 살아있는 문화를 이미 상시해버렸다고 첫 문장부터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제시문 다도 제시문 나와 마찬가지로 문화 변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공통점이 있구나라고 해서 공통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이후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이 학자가 문화유산들에게 학자가 문화유산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단락은 문화 혹은 문화유산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런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기계에 의해서 파괴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문화 변동의 부정적인 면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읽어보시면 기계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을 단수화시키고 축소화시키면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면보만 나타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대안은 교육이다. 공동체적 삶의 맥락 속에서만 양질의 교육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공동체적 삶의 맥락 속에서 교육이 이렇게 문화 변동의 부정적인 면모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문화 변동이 어떻게 부정적이고 왜 부정적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해결책에 뭐가 있을까라고 제시문 다해서 나와 있습니다. 즉 유기적으로 아주 잘 짜여진 제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나를 살펴보자면 도표 즉 그래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단서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도표 문제 혹은 그래프 문제는 항상 단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서는 해당 정책 실시 이후 국가에 의해서는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답안을 쓰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고 긴장해서 이 많은 단서들을 못 보고 실제로 단서를 보더라도 합격자 답안에 녹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답안이나 실제로 제가 합격한 학생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면 도표 문제에서 생각보다 단서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서 조항에 따라서 합격자 답안과 합격자 하지 못한 답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단서를 쓰지 않아도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을 학교자 답안에 녹아내므로써 다른 사람들과 색다른 답안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도표를 살펴보면 여기서 도표를 봤을 때 우선 가로축과 세로축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로축은 응답자의 연령이 나와 있고 세로축은 응답자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즉, 아, 응답자의 연령과 비율이 중요한 문제구나. 또한 세대를 살펴보면 2015년생, 2005년생, 1995년생이 나와 있고 여기서 보시면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찬성률 추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또한 2015년생, 2005년생, 1995년생 찬성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에 대해서 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짧게 설명하자면 세대 간의 찬성률 추위 차이와 세대별, 세대내 찬성률 변화, 추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 1과 문제 2를 살펴보았고요. 우선 제가 먼저 문제를 풀 때 문제 1과 문제 2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시문 분석을 하고 문제를 다시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그러면서 답안을 보다 더 자세하고 빠트리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태까지 지문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논술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현역 때는 논술을 공부했지만 결국 논술 전형을 지원하지 않았고 반수 때는 논술 전형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차이점, 즉 저의 가장 큰 공부법 차이점은 필사였습니다. 필사는 말 그대로 벗겨 쓴다는 건데요. 논술에서 필사는 이제 학교자 답안 혹은 학교 답안을 벗겨 쓴다는 것입니다. 이 필사 공부법을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추천해주면 어 그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냐고 반문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답안을 보고 벗겨 쓴 데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팔도 아프긴 하니까.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필사하는 공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사를 하면 좋은 것이 합격자 혹은 학교 답안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답안을 필사하다 보니까 1번 즉 비교 분석 문제에서 막일 문장이 끝날 때 모모라는 입장이다. 모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혹은 모모라는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끝맺히는 관용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 경희대가 이런 관용구들을 원하니까 내가 답안을 쓸 때도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마무리해야겠구나를 알 수 있고요.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답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기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답안을 보면서 아 이 학생은 왜 이렇게 문제를 해석했지? 혹은 아 학교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구나. 계속 베끼어 쓰면서 점진적으로 베끼어 쓰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문제를 독해할 때 더 빠르게 독해할 수 있고 학교자 답안을 작성할 때도 더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자 답안을 베끼는 필사 공부법이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왔으니까 제가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논술은 공부법이 기간마다 특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법이 많이 달라지지만 논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보지 않고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별로 공부법이 중요하지 않지만 여름방학 때 처음 논술을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할지를 가정하고 제가 논술 공부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교별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학교별 문제를 살펴본다는 것은 문제를 단순히 풀어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학교가 어떤 문제를 요구하고 제시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관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4가지가 나온다. 연세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2가지가 나오고 1번에는 비교분석 문제 2번에는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 제시문 가와 나와 다 중에 하나 정도의 문학작품이 나오고 두 가지는 사회 이론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간략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부터 2번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름방학 때부터는 최신 및 중요한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서 논술 시험 전에 중요한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합격자 및 학교 답안을 정독하고 필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Q&A 시간인데요.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면 제가 실제로 많은 연세대 경영학과 내에서도 논술을 합격하는 학생들이 49명이나 되니까 이 학생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고 제가 겨울방학 때 대치동학 논술학원에서 알바를 하면서 많은 조교 혹은 많은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도 합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반수하면서 여름방학 때부터 논술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친한 조교 형 중에 한 명은 추석 특강만 듣고도 성경관대 글로벌 경영 논술을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논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역 학생들의 경우에도 겨울방학 때 이후 3월부터 6월까지 논술을 대부분 준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종을 준비하는 경우 내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고 정시 공부 등에 바빠 논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름방학 때부터 논술을 열심히 준비한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논술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주마다 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 문제라고 가정을 하면 문제를 일단 고르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한 2시간으로 꽉 잡지 않고 2시간 20분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를 2시간 20분 동안 풀어보고 인강 혹은 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1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집에 돌아오거나 혹시나 독서실에 돌아와서 1시간 동안 복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1시간 동안 학교자 답안 혹은 학교 답안을 필사했고 2, 3일 후에는 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문제에 따라할 경우가 다릅니다. 어떤 문제는 어? 이거 학교자 답안이 너무 자세히 기억이 나는데 해서 학교자 답안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 학교자 답안이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썼지? 라고 하면서 아예 문제를 또다시 못 풀거나 아니면 글을 써도 완전히 다르게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독섭을 했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학교자 답안 그대로 필사하는 경우 그대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 학교자 답안을 더 자세하게 외우고 이것을 글을 채워했다는 것이 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좋은 내용이고요. 글을 답안을 또 못 썼거나 또 다르게 답안을 썼어도 어? 왜 이 글을 내가 제대로 못 썼지? 라고 분석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또한 더 좋은 공부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공부법 제작성을 정확히 보게 되면 제가 일주일에 약 8시간 정도의 논술을 공부를 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중요하고 좋은 기출문제를 선별해 주세요. 우선 저의 답안은 최신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성경관대, 경희대, 연세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보자면 경희대와 성경관대 같은 경우에는 2018학년대부터 쭉쭉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8학년도, 2017학년도, 2016학년도 이렇게 기출문제를 쭉쭉쭉 풀어보는 거죠. 근데 다만 주의해야죠. 성경관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다르다라도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 풀어보는 것이 좋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사회계열이 수리논술 문제에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 경희대는 어느 학과를 지원해야겠구나를 먼저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문제가 굉장히 좋고 최신 기출문제와 부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2014학년도 사회계열 문제와 2018학년도 사회계열 문제가 전형력의 문제와 약간 다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즉 연세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다가 어? 이 문제들을 보면 어? 왜 이건 다르지?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2014학년도 사회계열 문제 2018학년도 사회계열 같은 문제는 먼저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고 나중에 이렇게 약간 색다른 문제들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2018학년도 사회계열에도 색다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색다른 문제에 대한 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만약에 색다른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으시다면 2013학년도 인문계열 문제 중에 제시문 라에 그래프가 안 나오고 물방울, 다이아몬드, 그림 하나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다른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고 적용적인 문제들도 많이 풀어봐서 시험장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에 있어서 사회탐구 지식이 중요한가요?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원래 같은 경우 저는 사회탐구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2018학년도 사회계열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회문화 1단원을 배운 학생들에 굉장히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양적 방법, 질적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나온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탐구 과목을 변경할 정도로 사회탐구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연설학교 문제를 그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양적 방법, 질적 방법이라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용어로 정의함으로써 학교가 이 개념의 사례 혹은 더 자세한 설명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즉 너무 자세하게 제시문들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탐구 지식이 모르면 못 풀지 않나 라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학원 혹은 인강을 듣는데 자료를 사회탐구 지식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 이러면 이런 자료들을 더욱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간략하게 아 이런 이런 지식이 있구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더 유리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가 잘 안 될 때 가끔 가끔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반드시 논술학원에 다녀야 하냐는 질문인데요. 이거에 대한 저의 답안은 아니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답안, 중요한 공부법은 이제 학격자 답안을 필사하는 거기 때문에 인강에서도 요즘은 학격자 답안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는 학생이고 아 학격자 답안을 필사하는 공부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인강을 듣고 그 자료를 베낌으로써 인강만 들어도 충분히 논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점은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거나 인강을 들으면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이런 인강 공부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인강을 들을 때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 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하겠고요. 특히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의 경우 첨삭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첨삭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우선 글을 잘 쓰는 짓을 정확히 모르고 자기가 잘못 쓰는 부분이 있더라도 혼자 공부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논술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의 경우 한 두 달 정도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아 이렇게 첨삭을 받아보는 거구나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쓰고 있고 어떻게 글을 학생들이 쓰는구나 첨삭을 받으면서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학과를 지원할까요? 우선 이건 제가 제가 첫 번째로 드릴 답변은 원하는 학과를 지원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합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경쟁률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사례를 들어보면 저는 우선 다섯 가지 학과 제가 원하는 학과를 골랐습니다. 그게 철학과, 심리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응용통계학과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17학년도 경쟁률을 살펴봤는데 심리학과와 철학과가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125대 1로 매우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뽑는 인원수도 매우 적었고요. 그래서 심리학과와 철학과는 배제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2018학년도 경쟁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요. 제가 마지막 경쟁률까지 보고 경쟁률이 이제 6시까지 마무리가 되면 5시까지 최종 경쟁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률을 살펴봤더니 심리학과랑 철학과는 여전히 높았고 경영학과, 경제학과, 응용통계학과가 높긴 높았지만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수가 49명이나 됐고 경제학과, 응용통계학과 보다는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경영학과에 지원해도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고민을 한 다음에 그래 뽑는 인원수가 많고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으니까 경영학과가 경제학과, 심리학과보다 경쟁률이 낮으면 경영학과 지원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경영학과에 지원했고 이에 대한 저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뽑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기도 하고 추합도 되게 많이 도는 편입니다. 논술을 원래 글 잘 쓰는 친구가 합격한다고 하는데 저도 노력하면 되나요? 네, 노력하면 됩니다. 물론 논술을 글 잘 쓰는 친구가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 맞죠. 머리 좋은 학생들의 공부 정의시 성적이 더 높듯이 원래 글 잘 쓰는 친구가 논술을 조금만 준비해도 학교에 합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잘 쓰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3 때 중앙대 모의 논술을 교내에서 봤는데 교내에서 50등 내려도 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점도 받지 못해서 그 이후로 안아는 논술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논술 전형을 지원을 꺼리게 되고 실제로 지원하지 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수를 하면서 열흘 방학 때부터 준비를 했고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연세대 경영학과 49명 내에 들게 되었습니다. 즉 교내에서 50등 내도 들지 못한 학생이 연세대 경영학과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논술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과에서 49명 내에 든 거죠. 이런 걸 보면 아 너무 노력하면 안 되지 않다는 생각보다는 아 이렇게 저 같은 사례를 보면 아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을 사례를 삼아서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저의 말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수험생활에 불안하면 어떻게 해소하냐에 대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향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도 맞이 타지 않고 인강같은 자기주도학습적인 공부법이 됐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면서 필사하는 공부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인강을 들으면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나는 학원을 다녀야 돼서 더 집중이 잘 되는데 이런 학생들은 인강을 들으면서 필사하는 공부들이 위험할 수 있겠죠. 혹은 필사하는 공부도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냥 팔만 아픈 것 같고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공부법은 많은 공부가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이걸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대로 지문을 분석하고 필사 공부법을 해본 다음에 자신한테 맞는 것 같다 하면 이 공부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한테 좀 안 맞는 데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부법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험생활은 항상 불안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멘티들을 만나보니까 만학생들에게 불안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불안감을 느꼈고 특히 반수하면서 반수했는데 내가 원래 나온 대학보다 못 가면 어떡하지? 그냥 내가 1년을 날리고 돈도 날리는 건가? 라는 불안함이 제일 컸는데요. 하지만 불안감이 절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남들도 불안함을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를 상상하지 말라고 하면 머릿속에 코끼리라는 잠상만 남듯이 불안함을 지우라고 하면 불안감만 더 증폭되게 됩니다. 따라서 옆에 사람들이 불안해 보이지 않아도 즉 시험을 같이 보는 학생들이 불안해 보이지 않아도 이 학생들도 긴장을 충분히 하고 있구나 이 학생들도 수험생활을 지나면서 많은 불안함을 느꼈고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피곤하게 하는구나 를 느끼면서 아 나만 너무 특별하지 않으니까 이걸 너무 죄책감 갖지 않고 그냥 꾸준히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